자 여기는 이제 분류를 대기중인 또 팩맨들 인데요 눈에 띄는 얘가 하나 있을 거에요 한번 맞춰보세요 뭐 맞춰볼 필요가 있나 AMC 당연히 보이시죠 완벽한 블루팩맨이 간만에 나와졌습니다 앞에 민트 얘도 민트거든요 민트 옆에 있어봐요 어디를 봐서 민트야 그냥 그린이지 라는 생각이 나올 정도로 완벽한 블루팩맨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령윤정입니다 오늘 또 개구리들이 이렇게 수입이 들어왔구요 이렇게 다른 개구리들도 많은데 이건 이제 쟤들은 아니구요 딴 데 갈 애들 하고 이제 쟤들은 이렇게 수리남이구요 레드 수리남 바이컬러 수리남 그린 수리남 있구요 어 그냥까 한번 설명해드리자면은 바이컬러 수리남은 12만원 레드는 10만원 아 순서대로 할게요 레드 10만원 어 바이컬러 12만원 그린은 15만원 입니다 자 일단 한번 넘어가 볼게요 들어오면은 알령장에선 언제나 수입 들어온 애들은 이렇게 검역 작업을 하구요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거 보세요 귀엽죠 매니아 분들은 이렇게 수리남이 자주 들어온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개구리 수입은 훨씬 어려워 질거에요 이제 말이 안되는 난이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 지금 기회를 했을 때 데려가신게 좋고 이번에 저희가 분양가가 기존보다 저렴해요 옛날엔 저희가 그린 수리남 25만원 이렇게 분양했을거에요 근데 이번엔 기존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하구요 아마 이번 시즌 놓치면은 꽤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매니아분들은 어 레드 한마리 바이컬러 한마리 그린 한마리 이렇게 3마리씩 데려가신 것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3마리 들어가시면 제가 서비스라도 잘 드릴게요 넘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알량농장입니다 오늘은 수리남은 브로클 첫 피딩이에요 알량농장이 온 그 이후로 첫 피딩인데 한번 먹여 보자구요 먹이는 팽맨푸드입니다 어우 반응은 좋다 맛은 있니? 맛없으면 뱉힐건데 안 뱉는거 보니까 맛이 있나봐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팽맨푸드 아 수리남은 브로클 사료보다는 생먹이를 변장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그 부분은 아직도 동일하지만 일본이나 이렇게 해외 자료들 보면은 팽맨푸드로 충분히 사육을 성공적으로 키우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아이고 육지에서 줬어야 되는데 이 개구리들은 물속에 들어오면은 먹성이 좀 떨어지는 거 같아 아휴 부러진다 육지로 올라와 해가지고 제가 내린 결론은 수리남은 브로클 과식에 특히 약한데 이 사료들은 경량을 알기 힘들어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뭐랄까 어우 반응이 왜이래 어우 아무래도 이렇게 좀 함축된 사료라 해야되나 좀 농축사료? 뭐라 말해야지 어떤 단어가 제일 잘맞는지를 모르겠네요 어... 함축사료라고 할게요 일단은 좀 물고기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건조시켜가지고 뭉쳐놓은거다 보니까 실제로 얼마 안되는 양이지만 꽤나 양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보니까 과식 경우가 많아서 어... 수리남은 브로클의 사료를 먹었을 때 죽는 경우가 많았는데 들어볼때 그 원인은 사료 때문이라기보단 과식 때문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음... 지금 얘만 빼고 다 잘먹네요 얘는 아마 처음에 입지를 바로 했었는데 겁먹은거 같아요 수리남은 브로클이 겁먹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다 씨면또거 같아 육지에서 줘야되요 이렇게 핑멘이들은 물속에서는 밥을 잘 안먹으려 그래요 이미 겁먹었나보다 얘는 한 10분 뒤에 다시 주시면 됩니다 이런애들은 아까는 눈 마주치자마자 바로 입지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안먹는거는 겁먹어서 그래요 이런애들은 10분 있다가 딴일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얘 주시면 또 바로 먹을거에요 음... 겁먹었습니다 얘는 건너 뛰고 딴일로 넘어갈게요 아휴... 딴일을 먹이는데 영상 찍는걸 깜빡해가지고 거의 다 먹여버렸네요 아이고... 얘들이 반응이 엄청 좋아요 아까 처음 먹은 애들이 오히려 반응이 제일 안좋은 애들이었어요 완전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거 너무 크게 좋다 컷도 먹니? 그쵸 아까 걔들이 반응이 안좋은 편이었어요 저는 첫 피팅치고는 잘먹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걔들이 반응이 안좋은 편이었어요 걔들 엄청 잘먹습니다 지금 수리나무프럭들 절참 분양중이구요 거의 다 분양이 가버렸어요 와... 인기가 이렇게 많은 줄을 몰랐는데 금방금방 그냥 가고있구요 여러분들도 수리나무프럭 입양 희망하시면은 서둘러주시구요 먹성 엄청 좋아요 그쵸 와... 이거 살짝 트리트케라톱스 담지 않았습니까? 살짝 정면은 그... 허기보기 담기도 했고 흐흫 와... 진짜 멋있어요 제가 수리나무프럭을 옛날에부터 진짜 좋아했었는데 아... 이번엔 좀 아쉽네요 제가 몇마리는 제가 키우고싶은데 이렇게 분위기 잘가니까 한두마리정도는 킵할수도 있겠네요 저도 제가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레드 수리남들입니다 몇마리 안남았네요 레드 수리남 사실 레드라는 이름이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어... 베이지 주황색 핑크? 아니다 이름 진짜 잘 어울리는 이름을 찾았어요 명란마요 수리남으로 불러줘 이제 제가 볼 때 명란마요 색깔이거든요 너네들은 오늘부터 명란마요 수리남이다 자 명란마요 수리남 3마리 남았습니다 와 얘는 진짜 명란마요 색깔이다 저는 이렇게 저는 이런걸 워터멜론 타입이라 하거든요 수박 무늬 살짝 아 워터멜론이라기도 좀 그렇다 어 머스키메론 무늬 이런거 있잖아요 살짝 그런 느낌을 닮아서 메론 타입이라고 부를게요 앞으로 옛날에 워터멜론이라고 불렀는데 걔는 초록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초록색이 아니니까 초록색이 아니니까 수박색깔은 아니다 수박 느낌은 아니다 이렇게 메론 타입 애들을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다른 애들도 다 있긴 한데 저렇게 유독이 유독 그 좀 부각된 애들이 있어요 너무 크게 좋지 안 먹었다 얘를 주실때 먹이를 너무 크게 주시면은 이렇게 겁먹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겁 안 먹었다 아이고 잘 먹는다 겁먹은 애는 또 아마 안 먹으면 한 10분 뒤에 다시 주면 먹을텐데 겁을 많이 먹었나보다 이런 애들은 10분 뒤에 주시면 또 먹어요 여러분들도 팽맨이 한번 겁먹어서 머리를 안 먹는 것 같다 싶으시면은 한 10분 정도 있다 다시 주세요 아니면 그냥 다음날 주세요 얘들 제가 누차 말하지만 팽맨은 굶는다고 안 죽지만 과식한다고는 죽거든요 그냥 뭔가 어중간한 일 있으면 한번 패스하세요 그냥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과식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중간하면 그냥 다음에 줘버리세요 이렇게 뭐 겁먹은 경우에는 10분 뒤에 다시 주시는게 가장 좋겠지만 애매하면 그냥 다음에 주세요 자 얘는 제가 10분 뒤에 다시 먹이도록 하고 이번 시즌 예쁜 팽맨을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영상 맞춰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분류를 대기중인 또 팽맨들인데요 눈에 띄는 얘가 하나 있을 거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뭐 맞춰볼 필요가 있나 예임지 당연히 보이시죠 완벽한 블루팽맨이 간만에 나와줬습니다 앞에 민트 얘도 민트거든요 민트 옆에 있어봐 어딜 봐서 민트야 그냥 그린이지 라는 생각이 나올 정도로 완벽한 블루팽맨이 나왔습니다 이런 애는 어 제가 좀 추경하다가 경매로 한번 내보낼까 생각중이에요 알량 문장에서도 이렇게 양소류나 포충류를 경매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팀 안산 네이버 밴드죠 팀 안산 밴드에서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도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씩 참여 부탁드리고요 와 간만에 이렇게 완벽한 블루가 나왔어요 자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에 나온 애는 방금 보여드린 찜 블루만 빼고 다 알량영장 사이트에서 입양이 가능하니까요 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량영장 한번씩 검색해주시고 영상은 슬슬슬슬 맞춰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알량영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